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순을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자라고 있는 이 순. 순도 열매와 똑같은 아니 열매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는 구기자. 구기자순입니다. 와 구기자가 엄청 많이 자라고 있어요. 처음에 뭐 조금 심어놨더니 계속 번지고 번져서 이렇게 구기자순을 한참 채취할 수 있어요. 구기자순 자라는데 금오나가 딱 와서 자라고 있고요. 우와 그 옆에 참치나물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맨미나리. 이것은 맨미나리입니다. 산미나리이지요. 파두덕나물. 파두덕나물 몇 포기 심어놨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오늘은 구기자순. 구기자는 가짓가의 낙엽 활력감목 구기자 나무로 구기자 하수호 인삼과 3대 명약으로 콜린 대사 물질의 하나인 베타인이 풍부하여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구기자를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력이 왕성하여 다리 허리에 힘이 강해지고 세포에 노화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구기자를 차로 주로 이용하고 주 구기자 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이지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구기자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구기자 열매보다 구기자순의 베타인 효능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구기자순. 끓는 물에 데쳐서 구기자순 나물 무침. 구기자순은 된장국 구기자순 밥을 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구기자순을 말려서 차로 마시고 묵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장수식품으로 알려진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 열매보다 잎이 더 풍부하다고 하니 구기자 잎의 베타인 성분은 비만 예방, 강기능 개선, 알코올 해독, 황산화, 당뇨 예방에 탁월한 것이랍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기자순에 대한 구전, 삶의 지혜로 샴푸가 없던 머나먼 옛날에 구기자 잎 삶은 물로 머리를 감으며 탈모 예방을 하고 비듬이 없어진다고 하여 구기자순을 삶은 물을 샴푸처럼 머리를 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구기자순 나물로 먹으면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은 구기자순을 채취하여 구기자순 나물과 또 다른 나물들을 봄나물로 먹어볼까요? 봄, 봄나물을 많이 먹으면 충곤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무더운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길러지는 것이라고 하지요. 구기자는 열매, 열매도 먹지만서도 구기자순, 순나물로 먹고 구기자줄기, 줄기를 약차로 다려 마시고 구기자, 지골피 구기자 뿌리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구기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봄나물입니다. 오늘의 봄나물, 구기자순 무침입니다. 구기자, 구기자는 열매, 줄기, 뿌리 약용하는 것으로 구기순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습니다. 구기순도 구기자와 같은 효능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구기자, 구기자순을 따기 위하여 가꾸고 있는 구기자 나무에서 딴 순입니다. 먹어볼까요? 맛있어요. 구기자의 효능을 느낄 수 있는 구기순 나물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두룩, 나물의 제왕 두룩, 두룩 숲에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곱나물을 많이 먹어야 충건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무더운 여름을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죠 봄나물, 구기순, 두룩, 또 다른 봄나물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최고, 최고랍니다 오늘은 구기자순 두룩나물로 맛난 나물반찬 한 끼입니다 오늘은 구기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